모범 가수상입니다. 신성근 행사추진위원장님 지상해 주실까요? 신성근 행사추진위원장님 단상으로 오세요. 모범 가수상 수상자입니다. 주연아씨 주연아씨 모범 가수상 성명주연아님 귀하는 창원오픈 예수를 겸비하고 슬럼은 가창력을 바탕으로 가요 팬은 물론 우리 사회의 그늘진 이웃을 향한 추천한 사명감과 희생정시로 모범적인 가수 활동을 전개하여 가요계에 이바이지 하신 과거 크기에 가요작가들의 모범 2014 모범 가수 선정 제8회 가요작가의 날을 맞이해 그 영광을 담아 이 상태에 띕니다. 2013년 10월 30일 사단법인 한국 가요작가 대회장 장경수 가요작가의 날을 맞이해 네 꽃다발 드리고요 대회장 장경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세상가 사게대로 웃고 따라가리 바나무로 희망으로 바나나야 해 세상 만사 결곧 다 웃고 살아나요 자전거로 한숨으로 한숨은 없어 세상 만사 사랑하고 웃고 살아나요 욕심부러 미워도 살수스러워도 숨이 지나면 꽃을 키우지요 어둠이 지나가면 해가 주리라 여름은 하루 피가 오죠 새롭을 낼 시간 이 해처네 눈물물묵 한숨은 없네 세상 만사 결곧으로 웃고 살아나요 사랑으로 행복으로 살아가야 해 사랑으로 행복으로 살아가야 해 우우! 신발! 이거 보세요 세 번 찍겠습니다